네 6월 27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3년에 벨드 사살이라고 불려진 나 다니엘은 한 개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은 참된 것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그해 1월 24일에 나는 티그리스 강변에 서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가는 못이 옷을 입고 순금 띠를 두른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번쩍번쩍 광택이 났으며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눈은 타오르는 횃불 같았으며 그의 팔다리는 광택 나는 구리처럼 빛났고 그의 음성은 큰 군중의 소리와도 같았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켰으나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다시 떨기 시작하였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떨면서 일어나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으나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땅만 와라보고 아무 말이 없자 사람처럼 생긴 그 천사가 내 입술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력이 세악해졌습니다. 나 같은 종이 감히 어떻게 내 주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며 힘을 주며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힘을 얻어라 하였다. 그때 내가 곧 힘을 얻어 내 주여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소서 하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가면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게 할 자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밖에 없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작심 승리입니다. 작심 승리.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 3년에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변에 서 있었는데 주변의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 같은 형체를 보게 됩니다. 그 형체는 가는 못이 옷을 입고 순금 띠를 두르고 그의 몸에는 광택이 나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나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오려고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한 세력 때문에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과 또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환상을 전해줍니다. 다니엘은 이 천사의 위험과 또 그가 말하는 게시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지게 되죠. 그렇게 다니엘이 근심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가와서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이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는 21일, 3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오는 길에 페르시아의 악한 영에 방해가 있었고 또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고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3주라는 시간은 오늘 본문 초반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 기간과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때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또 가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듯 싸워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주된 상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행동은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심은 나의 어떤 영적인 흐름, 내 안에서 씨름하는 선한 마음과 또 악한 마음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그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방해하는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말한 천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에 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천사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다니엘에게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싸워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환상과 개시를 받았습니다. 총 4번의 직접적인 개시를 받게 되는데요. 다니엘에서는 그 순간들을 그 당대에 통치했던 왕의 연대기순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몇 살 때 어떤 꿈과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개시를 받았던 배사살 원년의 그의 나이를 65세 65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의 65세는 꽤 원숙한 나이입니다. 그는 6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인 개시를 받고 무려 20년이 지난 85세의 마지막 개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소 인간의 수명으로 20년이란 기간 동안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는 노세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노세함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쇠약해진 육신을 이끌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려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바로 이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어서 육체적인 힘은 좀 떨어졌을지라도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이 다니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했지만 3일 만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작심 3일 아니 작심 하루 뭐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작심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떤 인간적인 자괴감이나 허탈함 그런 낙심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되나 그래 나는 몰래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기에 익숙해지면서 하루하루를 세월을 또 허비할 때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니엘이 되면 좋겠지만 또 누구나 다니엘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내 결심의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악한 영이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늙고 병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는 바벨론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환하기에는 이미 그는 너무 연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은 이 몸은 여기저기 힘든 곳 투성이라고 해도 어차피 나의 싸움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영혼을 더욱 세밀하게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오는 수많은 악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적 그리고 거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하루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은 궁극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천사의 위로와 또 다니엘의 작심이 우리 삶의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한다면 작심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면 이미 그 순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로 내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또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 응답을 받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세밀하게 깨우는 그 작업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마음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과 또 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내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수긍하고 또 그것에 내가 굴복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또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작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리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 삶의 승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은혜받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도 나를 잡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매정함과 또 불안정함과 나의 내일과 모레의 그 암울한 삶에 지쳐 나를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승리자 되신다는 것을 작심한다면 이미 그 순간 우리에게 승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있음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